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월덱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귀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덱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연초에 이제 반도체 주도를 전반적으로 차이시는 물량이 나오면서 차이시는 주가 조정되었다가 오늘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7.9% 상승하면서 오늘 25,150원인데 오늘 갭상승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복 마감했구요. 이 동산은 뭐하는 회사냐? 반도체 애칭 공정이 사용되는 반도체형 장비 재료인 실리콘 관련되어가지고 실리콘 링하고 실리콘 정극 그리고 쿼츠 그리고 파인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주요 매출처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 장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에 최근에 했던 리포트 제목 말씀드렸습니다. 비용 절감이 우선시 되는 시기에 매출 방어중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포커스링 실리콘 계열의 소재로 만든 부품과 쿼츠로 만든 부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애프터마켓 기업이다.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미국 법인인 WCQ 즉 웨스트코스트 쿼츠에서 실리콘 인고과 부품을 공급받아 높은 원가 경쟁을 보유하고 있다. 쿼츠 사업 부문에서도 WCQ의 파츠 부품이 해외 영업만을 통해 미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에 납품되는 중이다. 이에 따라 고위사로 국내 칩 제조사들 뿐만 아니라 대형 팹을 가진 기업들을 고위사로 확보하였다. OEM을 맺고 장비사를 통해 최종 고위사에 납품하는 비포 마켓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애프터마켓 기업들은 업황이 어려운 비용 절감이 우선시 되는 시기에 매출 방어와 잘 되는 편이다. 지난 4분기 매출은 3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에 상대나 연간 매출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2년 선재정의 캐파 확장으로 올해 낸드워팡 반등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쉽게 말하면 동사 월덱스의 자회사가 현재 WCQ가 되겠습니다. 미국 법인이 되겠습니다. WCQ에서 동사가 원부자재를 받아서 만들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원자재의 원가 경쟁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회사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떻습니까?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원자재에 대한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좋다. 그러면서 향후 실적도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반도체 혐판 같은 게 그렇죠. 24년부터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가 되고 있는 사이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을 첫 발에 디디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진과 어떻죠? 향후에 계속 전망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월덱스 오늘 7.9% 상승하면서 25,150원입니다. 갭 상승해가지고 양복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현재 매물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5,800원부터 25,000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매물대에 걸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물대를 바로 돌파는 못하겠고 현재 어떻습니까? 바로 돌파는 못하고 여기서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다가 조종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조종이 몇 번 나왔다가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같은 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급하게 사실 필요 없이 눌리목 구간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시면 갭이 있잖아요. 2만 4,600원부터 2만 3,300원 구간이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어느 정도 메워야 돼요. 이 갭 상승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로 한번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분할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 없이 현재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바닷고인이잖아요. 현재 위치 바닷고인에서 대일한 거래 터졌습니다. 대일한 거래 터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관심조 좀 가져봐도 되겠죠? 관심조 가져보면서 현재 바로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매물 때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갭을 메꿀 거예요. 그 구간을 활용하셔가지고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이 갭을 메꾸는 눌리목 구간을 활용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오랜만에 드디어 대량 거래 터졌다는 거죠. 오늘 136만주가 거래량 터졌는데 20일 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는 22만주 정도 되겠습니다. 22만주 정도밖에 하루 거래량이 22만주인데 오늘 136만주 거래량 터지면서 바닥을 인식하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항대가 지지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5,150원인데 1차 저항대는 26,000원이 되겠고요. 2차 저항대는 28,000원이 되겠습니다. 28,000원부터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올선 총가상 이탈식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협약을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그러니까 28,000원까지는 1차 목표가 28,000원 위부터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올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2만4천원대 되겠고요. 2만4천원 500원 2차 지지대 2만3천원 그 밑에는 2만8천원과 2만원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6만8천주를 샀네요. 최근에 보시면은 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19만4천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다가 오늘 드디어 11만8천주를 샀습니다. 팔 때는 1만7천주 기껏해야 1천주 6천주 5천주 이런 식으로 만주 내외로 순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들어온 게 11만8천주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이 사면서 주가는 상승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 현재 금투가 사고 있습니다. 투신이 현재 계속 팔다가 오늘 강하게 샀던 게 바로 투신 수급이 되겠습니다. 연기금 측면에 팔고 있고 상호편도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이랑 없기 때문에 어디를 보시느냐 일단은 금투 그리고 투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팔다가 오늘 급하게 샀는데 샀던 수급이 바로 투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수급은 뭐라 하겠죠? 기관에서는 투신하고 연기금이 되겠습니다. 투신하고 연기금이 1순위고요. 2순위는 금융투자하고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투신이 급하게 돌았어요. 팔 때는 천주 사천주 이천주 천주 이렇게밖에 안 팔았습니다. 오늘 샀는데 10만주를 샀다는 거죠.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이런 종목은 관심주로 가져놓은 것도 괜찮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갭을 메꾸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가지고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비는 4.3%대 4.34%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되고 리스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3%대까지는 다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4.34%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최대주 보시겠습니다. 최대주 같은 경우는 35.0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중소형주율은 30%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최대주 지분율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무한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주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2,500억 원대에서 작년에 2,800억 원대까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00억 원대에서 650억 원대까지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410억 원대에서 540억 원대까지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 23년도 재작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부분 30% 정도는 대부분 손실이 났습니다. 감소합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는 마이너스 90% 더 심하면 적자전화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동산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 종목이 10종목 중의 한 종목 정도 돼요. 10종목 중에 9종목은 대부분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90% 10종목 중에 9종목은 22년 대비 23년도 영업이익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목 중 10종목 중 한 종목 정도가 22년 대비 23년도에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죠. 동사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1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작년 1분기 때 178억 원 2분기에 197억 원 3분기 때 175억 4분기 때 109억 원 되는 거죠. 재작년 대비 22년 4분기 대비 132억 대비 작년 109억 원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항상 말씀드렸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그 정도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별 같은 경우는 40% 유보율은 2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9.8% 아마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다른 회사보다는 영업이익률이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평균 5에서 8% 대비 대략적으로 2배 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3,300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셉트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년 실적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내후년이 되면 실적이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괜찮아지고 EPS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3,323원 BPS는 11,274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쉽게 3,4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400원 PR 10배면 3만 4천원 하는 거죠. 현재 어떻습니까? PR 한 8배 7배 구하는 거죠. PR 8배 7배 수준 한 겁니다. 동사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의 일반 제조업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2배반 3배 가까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이션은 대략적으로 20에서 25배가 적정 주가 입니다. PR 20에서 25배가 적정 주가 위치인데 현재 구간은 PR 한 7배 내외라는 거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이런 점은 괜찮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실리콘 에서 59% 코치에서 40% 6대4 정도 되네요. 실리콘 60% 코치에서 40%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마지막 유상자 했던 게 2017년도 네요. 올해 2024년도 니까 7년이 지난 순간 매물도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미 연결된 회사로는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판매하는 현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엑스 오늘 종가 25,150원 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드라는데 현재 순매도 중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현재 순매도 했다 오늘 입질이 들어왔다는 거죠. 투신이 오늘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향후에 계속 투신이 계속 들어오는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신이 계속 사면 어떻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왜? 그만큼 실적도 잘 나오고 모멘텀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도 영업이익이 30.0%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 사들은 10개 중에 9개 는 대부분 다 22년 대비 23년도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동산은 10종목 중에 한종목 그런 괜찮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젠슨왕 엔비디아의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 언급의 반도체들이 종방 강세를 보는데 동사도 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절 보시게 되면 차트추세는 62.2이기 때문에 과열간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추세는 79.9이기 때문에 과열간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다. 기술적 보조지표상은 상상수익 여력이 약간 남아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 소화하고 갭을 메꾸는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28,000원 2차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28,000원 위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차이시란 하시고요. 이 손절로 되어있지만 재매수 위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매수 위치 1차 24,500원 2차는 23,000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월덱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소고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